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 머트리얼즈구요. 현재 3만 천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4.5% 정도 양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지캔들 한 번씩 띄워주면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 LS 머트리얼즈 지금 현재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약 마이너스 30% 정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볼 거구요. 자 중요한 건 우리 뭡니까 여러분 LS 머트리얼즈 내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추후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까지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볼 거구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지캔들 한 번씩 나와주면서 턴아라운드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하반경직 흐름은 과연 3만원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반경직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탈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장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쏟아지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IPO 섹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게 되면서 하두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지금 정고점 라인인 5만원 자리 즉 라운드 필기 자리에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지속적인 박수권 흐름으로 보여주다가 아무래도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사그라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과대납복 자리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IPO 섹터에 대해서 이전에 또 어떠한 이슈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자 보호 예수 물량입니다. 자 지금 이 보호 예수 물량은 과연 또 어디서 소화가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 형성이 되었던 지금 이 포인트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소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화된 물량은 과연 누가 받아갔느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주체는 결국 세력들이 세력들이 전부 다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전부 소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과대납복 자리는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속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서도 또 다시 한번 하반경직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놨고 지금 우리는 LS 머트리얼즈 앞으로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혹은 재료를 덧붙인 이러한 상승 수세를 다시 한번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소화한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주체도 형제 지금 상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혹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4만 5천원에서 5만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라운드 픽의 자리인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면 유통비율이 34%가 안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유통비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추후에 기술적 반등을 통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통비율이 낮으면 급등락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 시장이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비록 34%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건 혹은 재료나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수세를 보여준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상단에 머물러 있는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1차적인 조작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인 펄스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LS 머티리얼즈 상장 직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 3만원 이하 12월 14일입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LS 머티리얼즈 3만원 이하의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 및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라운드 픽의 자리에 저항이 예상되니까 4만 9천원에 매도하셔라라고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만에 우리는 충분히 라운드 픽의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뭡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IPO 섹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적인 기술적 분석이 있었다. 이 LS 머티리얼즈 과연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급등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든지 혹은 실적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께 LS 머티리얼즈 3만원 이하에 전부 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 받아보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LS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모멘텀 그리고 이후에 이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 혹은 기술적 분석까지 전부 다 더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목표가는 우리가 왜 중요하냐 이 목표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하는 걸 잘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 LS 머티리얼즈가 향후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매도가를 찾아내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라운드 페게 자리를 제가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라운드 페게 자리 혹은 5만원 자리 혹은 10만원 자리 이런 라운드 페게 자리를 갑자기 맞는다고 하면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 5만원 자리 10만원 자리에는 이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미리 매집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최고점에서 변고점이 5만 1,500원이 지금 이 차트에서 우리가 5만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 받아보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5073-8568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 모른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저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지금 이 과대 낙폭자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LS 머티리얼즈 어떠한 키워드입니까 여러분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뒤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IRA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IRA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 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바이든의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뭔 말이냐면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전부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에다가 공장을 차려서 북미에서 나오는 부품과 광물을 수급하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자 IRA라는 최대 수혜자는 결국 지금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혜자는 엔케모로 분류가 되고 있다. 왜 이 중국이 전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IRA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1위부터 3위까지가 전국 중국이지만 4위가 바로 엔케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엔케미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 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IRA라는 정책은 타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타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IRA를 봤을 땐 또 어떠겠습니까 굉장히 비판을 하고 내가 당선이 되면 이 IRA 다 때려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와 바이든을 약간 대조를 해봤을 때 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 IRA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자 이타전지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금에 대한 이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이탈 그러니까 지금 이 LS 머티리얼지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2차 지지상까지 깨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더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기회비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이러한 과제 납폭자리에서 계속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다름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결국 AI 반도체 혹은 초전도체에서 저점에서 잡았다 하고 추후에 곧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자금은 다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탈 물론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제 납폭자리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이러한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3만원 부근의 지지 라인만 잘 설정을 해놓는다면 추후에 기술적인 반등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더해서 재료까지 덧붙인 상승 추세가 나와준다면 우리는 다음 저항선인 라인 5만원 자리까지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인 펄스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S 머트리얼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종목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놓고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려면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소모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비용으로 또 산정을 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매매 방식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단에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내려가는 거 손실 보시는 거 그냥 눈 뜨고 지켜보시면 마시고요. 이러한 기회비용까지 더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하려면 그 누구보다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필요하시면 그냥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 뒷 내 자리만 남겨주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원에 이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자 에코프로머티 잠깐 차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12월 6일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12월 6일 보이실 겁니다. 12월 6일 보이실 거고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이전에 분명히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12월 6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2월 6일 저가 11만 9,700원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매집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왔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상승 고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기회비용으로 전부 간주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까지 전부 단기적인 대응 단기적인 대응까지 전부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소통망까지 남겨놓은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내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단기적인 차회 실현을 계속 도모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상단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 몰려있는 고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차회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가야 이러한 것들이 점차 쌓이고서 우리가 수익으로 좀 에시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그냥 눈 뜨고서 지켜보시면 마시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그냥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부 다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손실나는 거 지켜보지 마시고요. 아 그때 나중에 뭐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 걸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종목 안내 나가는데 그걸 또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두셨다가 이러한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나려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그냥 관망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나중에 수익 나시면 다시 한 번 제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댓글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손실 지켜내고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은 꼭 극대화를 하면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하시고 내가 혹은 저점에 어디서 매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매집은 했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부 재료에 따른 그리고 모멘텀에 따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해서 거기에 실적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